네 이번 시간은 데이터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php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자나 숫자나 또는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배열, 객체 뭐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특성들 또 그것들을 이 언어에서 php에서 이 기술하는 방법들, 기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형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것이 이 변수와 상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php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 공통적인 부분들은 이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선행학습이라는 링크가 있어요. 변수와 상수. 이거를 열어보시면 이 자바스크립트 페이지로 갑니다. 여기에 보면 변수와 상수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개념적인 부분들을 보시고 이쪽 단원으로 들어오시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우선 불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린은 뭐냐면 보통 조건문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조건문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른 로직들을 분기하는 것이 조건문입니다. 말이 어렵죠? 여기 if문이 있어요. if는 만약에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if 뒤에 있는 이 괄호라고 하는 기호 있죠? 이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값이 참이라고 하면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다시 else 뒤에 있는 중괄호 뒤에 있는 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은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거기에 보시면 $a라고 적혀있는데 이 $a라고 하는 것은 PHP에서 변수를 의미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를 쓰지 않지만 PHP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를 사용을 합니다. 반드시 $를 사용하는 거예요. $a라고 하면 $a라고 하는 변수에 true라고 하는 불린 값이 대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불린에는 크게 두 가지 값이 있는데 true와 false 이 두 가지 값이 있습니다. 불린은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오고 여기에 true라고 한다면 이 if문에 여기 있죠? $a에 true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수가 a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true죠.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해 보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참이 프린트가 됩니다. 에코는 PHP에서 어떤 에코 뒤에 따라오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조건문도 마찬가지로 이 자바스크립트 쪽에 가보시면 조건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조건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조건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불린이라고 하는 이 예제 있죠? 이 예제를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앞탄화를 열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 닉네임 egoing 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폴더가 없으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그리고 new에서 폴더를 선택하고 여기서 본인의 닉네임을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닉네임이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제 본인의 파일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저는 제 닉네임에다가 적고 여기에다가 제가 실습하는 파일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 것 안에다가 넣으시면 안 돼요. egoing 이라고 하는 이 닉네임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번 단원이 데이터 타입에 대한 단원이니까 저는 폴더를 데이터 타입이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finish 하면 egoing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에서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new, 그리고 파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practice에 p, 그리고 첫 번째니까 one.php라고 하고 finish를 하면 파일이 생성이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제가 우리가 같이 봤던 이 예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저장 근데 저장을 한다고 파일이 서버에 업로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업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본인이 방금 작성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 deploy라고 하는 거에 업로드 또는 ctrl-shift-u라고 하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이 파일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run.php.opentutorials.org로 가서 본인의 닉네임을 찾고 이 중에서 저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아까 만들었었죠. 그 밑으로 들어가보면 이렇게 p1.php 파일이 있어요. 이걸 선택해보면 참이라고 나오죠. 오른쪽 클릭해서 소스 보기 하면 보시는 것처럼 참이라고 찍혀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 true라고 하는 값을 false로 바꿔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분리는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다. true는 참을 의미하고 false는 거짓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a에 false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false가 되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if 뒤에 오는 중괄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else 뒤에 오는 else 뒤에 따라오는 중괄호 부분의 로직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문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로직을 참에 해당되는 로직을 할 것인지 거짓에 해당되는 로직을 할 것인지로 분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건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 a에다가 a에 false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짓이 되죠. 그럼 이걸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업로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리로드를 해보면 이번엔 거짓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Deploy에서 Deploy Settings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걸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보시면 Automatically sync my change with the remote site라고 적혀있어요. 이걸 체크를 하면 이렇게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 중에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세요. My Machine에서 리모트 사이트로 자동으로 sync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수정하고 Save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서버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번거롭게 누를 필요가 없어져요.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에는 php에서의 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카피해서 제가 또 예제를 서버에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p2.php라고 만들고요. 예제를 copy & paste 해서 업로드를 했어요. 자, 이제 소스를 볼까요? 우선 a는 1, 2, 3 이렇게 되면 숫자 1, 2, 3이 123이죠. 그게 변수 a의 활동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기호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수 1, 2, 3이 변수 b의 활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 2, 3 뒤에 점을 붙이고 456을 하게 되면 이제 소수점 실수라고 하죠. 실수 123.456이 변수 c의 활동이 되는 겁니다. 뭐 d도 뭔지는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 a 즉 1, 2, 3이 들어가 있는 변수죠. 거기에 그것을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래밍에서 곱하기는 이 8자 위에 있는 이 별표 있죠. 그 별표를 사용을 합니다. 어 123 곱하기 1을 하니까 246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실행을 한 결과가 246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와 관련된 연산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자바스크립트 수업에서 보시면 연산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 사측 연상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가지 연산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php나 자바스크립트나 본질적인 부분은 같기 때문에 연산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참조하시길 바라요. 자 이번에는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문자열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 변수 a에다가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를 어 그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다가 요렇게 단 따옴표 있죠. 엔터키 왼쪽에 있는 겁니다. 단 따옴표를 붙이고 hello world라고 적고 다시 단 따옴표로 닫아줍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이 오는 거죠. 그리고 b에는 이번엔 쌍 따옴표가 오죠. 그리고 hello world가 옵니다. 단 따옴표나 쌍 따옴표나 모두 문자를 표현해주는 기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시작하는 게 단 따옴표면 끝나는 부분도 단 따옴표로 끝이 나야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따옴표가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의 구간이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는 그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린트하고 $a와 $b 그리고 뒤에 점이 오죠. 이 점은 뭐냐면 php에서는 문자와 문자를 합칠 때 더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점을 사용합니다. 이걸 더하기를 쓰게 되면 에러가 나요. 그리고 다시 단 따옴표하고 단 따옴표가 왔는데 그 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공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뭐냐면 변수 a가 가리키고 있는 hello world와 변수 b가 가리키고 있는 hello world 사이에다가 공백을 넣어서 그것을 합친 결과를 화면에 찍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프린트는 이 echo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이 php의 함수예요. 실행시켜 볼까요? 네, hello world 그리고 띄우고 hello world가 출력되는 거죠. 이 문자율은 php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뒤에 보시면 문자율 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echo 챕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더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영상의 길이가 좀 길어졌으니까 다음 동영상에서 데이터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